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빵 나눔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수행포교도량 길상사는 주지 보산스님과 길상사 봉사단체 대길상공덕회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빵 나눔 출범과 구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길상공덕회는 이른 아침부터 길상사 빵굼터에서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빵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길상공덕회는 지역의 오계동과 노인회하고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게 하지만 중단 없이 이렇게 빵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길상공덕회는 매주 화요일 일산의 5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두 박스의 빵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